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1의 상품 코드와 AR에 입력된 상품 코드와 표2를 이용해서 상품명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입력된 상품 코드의 첫 번째 ABCDEF라고 데이터의 코드는 표2에 가서 L3부터 L8 영역에 입력된 코드를 찾으실 거고요. 상품 코드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문자는 sml라는 글자는 2행에 가서 m2부터 o2행에 가셔서 데이터를 찾아서 행과 열에 교체하는 상품명을 우리는 b3셀부터 시작해서 b열에다가 상품명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인덱스와 매치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는 범위 안에 가서 행과 열에 교체하는 값을 찾아옵니다. 행은 상품 코드의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찾으실 거고요. 첫 번째 문자를 이용해서 찾으실 거고 그 다음 a3셀에 있는 상품 코드를 찾으실 거고 그 다음에 열은 상품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이용해서 열의 위치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b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인덱스라고 입력합니다. 인덱스는 어레이 범위가 필요한데요. 참조할 범위는 표 2에 가서 실제 상품명이 표시된 m3부터 5, 8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는 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고 행의 위치는 상품 코드에 있는 앞에 a, b, c, d, e, f 라는 값을 코드에 가서 찾겠습니다. 매치함수를 통해서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left함수가 주어졌다면 왼쪽에 한 글자라고 사용하시는데 지금은 left함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상품 코드가 a, b, c, d 순서대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뒤쪽에 s냐, m이냐, l이란, l은 상관없이 왼쪽의 글자를 가지고요. 기준이 a, b, c, d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상품 코드를 가지고 저희는 코드표에 가서 l3부터 l8 영역을 참조해서 행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범위를 지정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심표 조금 전에 a3에 있는 데이터를 l3부터 l8 영역에서 찾으실 건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습니까? as가 a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고요. 지금 a, b, c, d, f가 오름차순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이 되어 있잖아요. 오름차순이 되어 있을 때는 보다 작음에서 데이터를 찾아오시면 돼요. 만약에 내림차순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보다 큼에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름차순이니까 숫자 1 보다 작음에서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가로 닫고요. 행의 위치는 구하셨어요. 다시 한번 매치함수를 통해서 열의 위치를 구할 건데 열의 위치는 오른쪽에 상품 코드에 가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코드표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지금은 오른쪽 한 글자가 s입니까? m입니까? 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확하게 일치 0을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as니까요. a에 가서 s 그러면 녹차 소형이라고 찾아올 수 있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상품 코드를 가지고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이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품명을 표시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f열에다가 리뷰 평가 작성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하실 건데요. public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름은 fn-review 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요. 맛과 가격과 리뷰를 입력받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안쪽에 함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맛과 가격의 점수를 더한 값이 10 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셀렉트 s-e-l-e-c-t 케이스 맛과 그 다음 가격을 더한 값을 맛과 가격을 더한 값이 10입니까? 케이스 10인 경우에는 저희는 총점을 5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의미의 변수 총점 하나를 만드시고요. 5라고 입력합니다. 더한 값이 10과 같으면 총점은 5. 만약에 10이 안되고 10 미만 7 이상입니까? 라고 10보다 작고 그 다음 7보다 크다. 앞쪽에 10은 처리가 되었고요. 케이스 이즈 7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현재 맛과 가격은 다 5 이하로 5까지 최대 값이 5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보다 큰 데이터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10인 경우 만점을 줬을 때 10이 되겠죠. 그럴 때는 총점이 5고요. 10점이 안된다면 혹시 7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케이스 이즈 7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총점을 4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V 5 이상입니까? 라고요. 케이스 이즈 크거나 같다 5라고 입력하시고요. 5라면 저희는 총점을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케이스 엘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총점을 지금 나와있는 값이 0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했으면 셀렉트 케이스를 닫을 때 엔드 셀렉트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총점이 3 이상이고 리뷰가 100 이상이면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총점이 크거나 같습니까?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리고 리뷰를 입력받은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100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FN 리뷰에다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관심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리뷰에다가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잎으로 구문을 닫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F3에 갖다 놓으신 다음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리뷰를 선택하고 확인 우리는 맛을 입력받을 거고요. 가격 그 다음 리뷰 값은 2열에 있습니다. G3, H3, 그 다음 E3을 각각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사용자 정의 함수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관심,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표 1의 맛과 가격과 포장과 표 3을 참조해서 평점을 계산하여 제2삼부터 제27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은 맛, 가격, 포장을 표 3의 가중치에 각각 곱한 값을 더한 정수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중치를 곱할 건데요. 현재 작성된 맛, 가격, 포장은 가로로 작성되어 있고요. 가중치 값은 세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가중치 값을 세로로 작성된 것을 행과 열을 바꿔서 가로로 표시하는 함수는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행과 열을 바꿔서 가로로, 현재 세로로 된 것을 가로로, 가로로 된 것을 세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값이 가로로 값을 구할 수 있다면 4 곱하기 40도하기 4.5 곱하기 40도하기 3.5 곱하기 20을 한 값을 썸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합계를 구한 총점 만큼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5에서 뺀 만큼을 다시 하얀색 별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썸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값부터 구하고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표시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J3에 갖다 놓으시고요. 썸프로덕트, 썸 합계를 구하실 거고요. 프로덕트는 곱한다는 겁니다. 어떤 값을 곱해서 더할 거냐면요. 왼쪽에 있는 맛, 가격, 포장이라는 값을요. 가중치 값을 행과 열을 바꾼 데이터 40, 40, 20이라는 값을 행과 열을 바꿔서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 안쪽에 들어가는 영역은요. 수식을 참조하더라도 가중치의 값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거라서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다시 한번 썸프로덕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마찬가지로 값이 구해지는데요. 현재 함수에 인트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큼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int라는 함수를 앞에다가 넣어주시고 끝에 가서 가로 닫고 그냥 사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안 누르고 엔터 누르셔도 값은 구해져요. 4라고 구해지실 거고요. 현재 배열 수식이라고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안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 그 다음 정수가 구해졌어요. 4만큼 4번 별표를 반복하고자 합니다. 리피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셔서요. 텍스트, 현재 미음 누르고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고 검정색 별표죠. 입력하시고요. 심표 4번 반복하겠습니다. 인트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4번 반복해서 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3은 3번 그 다음 2는 2번 반복이 됩니다. 총평점을 5라는 기준을 주기 위해서 5개 중에 하나는 하얀색 별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별을 반복을 할 건데 전체 5에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을 뺀 값을 뺀 값만큼 우리는 뺀 값만큼 하얀색 별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하신 값 뒤에다가 연결해서 표시할 거라서요. 일단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연결하실 건데요. 일단 등호 다음에 있는 수식을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맨 뒤에 가서 M% 연산자 컨트롤 V 반복을 할 건데 검정색 별이 아니라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하얀색 별로 반복할 거고요. 전체 5에서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을 뺀 값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되는데 뭔가 가로 처리 문제에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전체 5개 중에 앞에서 구한 뒤쪽에는 5에서 4를 뺀 만큼 하나 5에서 3을 뺀 만큼 2개 이렇게 반복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포즈 함수까지 사용해 보셨고요. 참고로 이 행과 열을 바꾸는 거를 가중치를 바꾸셔도 되고요. 또는 맛 가격 포장을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열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한쪽을 어쨌든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 라고 맞춰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사용하셨고 지금은 가중치를 가로로 바꾸기 위해서 가중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는요. 표1의 상품코드 그 다음에 리뷰를 이용해서 상품 리뷰에 따른 리뷰 수를 표4에 N18부터 N22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컨시 함수를 통해서 빈도수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품코드 마지막 문자가 S 또는 M에 해당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리뷰 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프리컨시 함수를 통해서 빈도수를 구했는데 그 빈도수만큼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하트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피트는 조금 있다가 표시하고요. 상품코드 마지막에 있는 S 또는 M이라는 글자를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한글자를 추출한 값이 S입니까? 또는 M입니까? 근데 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OR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OR 함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OR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수식을 프리컨시 함수는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프리컨시 입력하신 다음 데이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가져고자 합니다. IF 함수 쓰실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괄호 열고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상품 코드에 가서 상품 코드에 가서 F4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F4 누르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한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S입니까? 조건을 주실 거고요. 괄호 닫고요. 다시 똑같이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건데요. 우리가 범위 정하신 다음 상품 코드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습관적으로 절대 참조를 하려고 해요. 절대 참조 하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M과 같습니까? 라고 두 번째 조건을 줍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리뷰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면 리뷰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IF에 대한 괄호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 비교할 빈도수 데이터는 지금 작성돼 상품 리뷰표에 0 이상 59 이하라는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리퀸스 함수는 앞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요. 뒤쪽에 있는 숫자를 구간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숫자가 있는 M18부터 M22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프리퀸시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리뷰수를 아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리뷰수의 빈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참조 하셔도 돼요. 저는 생략을 했지만 절대참조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요. 조금 전에 구하신 만큼을 하트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하트 모양을 검정색 하트 모양을 반복해서 표시하겠다.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신표 리피트 함수는 맨 끝에 가셔서 가로 한번 닫고요. 프리퀸시 함수니까 배열 함수예요. 이 함수만은 다른 함수와 다르게 결과를 표시할 때 범위를 지정해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참조 생략하셔도 되는 거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고하신 빈도수만큼 하트 모양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셔서 문제 나와있는 값을 표시해 봤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표 1에 가서요. 배송비와 그 다음에 구매처를 이용해서 구매처별 배송비 유물을 M26부터 M27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처별 배송비가 3건이면 3 전체 데이터가 20이면 3 슬래시 20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는 함수와 텍스트 슬래시를 연결할 때 M% 연산자를 보통 이용을 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컨케드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문자율을 연결해 주는 함수이고요. 컨케드 함수를 이용하시면 중간중간에 M% 사용하지 않고 첫번째 값 구하고 심표 슬래시 심표 그 다음에 두번째 값을 넣어주면 3 슬래시 20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26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컨케드라고 입력하시고요. C-O-N C-A-T 라고 입력하시고요. 텍스트 조금 후에 구할 거고요. 심표 슬래시 연결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심표 그 다음 전체 개수를 구해서 넣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닫으시면 첫번째 1이라는 값 마지막에 있는 값 연결해서 슬래시랑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첫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는 sum과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배송비에 가서요. C부터 C27 영역에 가서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U와 같습니까? L27 L26 L27 L10 R에 있습니다. 고정하시고요. 곱하기 두번째 구매처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요. 구매처 데이터가 바로 왼쪽에 있는 M25 N25 와 같습니까? 라고 25행을 고정하시고요. 두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1의 값을 넣어서 우리는 1의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 그 다음 sum에 대한 가로를 닫아서 첫번째 배송비와 구매처에 따른 계수 값을 구했고요. 다음은 전체에 대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counta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전체 데이터는 배송비를 이용하셔도 되고 구매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단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 counta 계수를 구하는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가로가 좀 헷갈리시다 하시면요. 이렇게 스페이스를 좀 띄어서 구분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안쪽의 함수 안에 스페이스가 있다 해서 감점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 하시면 배송비와 구매처에 따른 계수가 앞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체 배송비나 전체 구매처의 계수가 25건입니다. 전체 데이터 25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슬래시 앞과 뒤에 공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공백이 없습니다. 그럼 따로 슬래시 입력할 때 앞 뒤에 한 칸 한 칸 스페이스를 띄우지 않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계산작업 1번부터 5번까지 사용자 정의함수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